롯데온 담당자가 읽어주는 리뷰의 리뷰 우리집을 따스하게 비춰주는 스프링 플로어 장스탠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리뷰를 리뷰해드릴 롯데온 홈리빙팀 MD 이동희입니다. 오늘의 리뷰어는 롯데온의 자랑, 롯데온의 아이돌 온돌 김서연님과 함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온돌 김서연입니다. 리뷰의 리뷰에 참여하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제 잠긴 목소리를 살려서 재미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를 읽어볼까요? 첫 번째 리뷰, 신은님입니다. 책 볼 때 쓰려고 야심차게 구매했는데 인테리어용이 돼버렸네요. 치킨 먹으며 영화 볼 때 딱 한 번 썼습니다. 그래도 디자인은 좋네요. 아늑한 조명 아래 치킨 먹으며 영화 보는 거 생각만 해도 분위기 있네요. 화려한 조명이 치킨을 감싸네. 치킨은 역시 노란 조명 아래서 먹는 게 제맛이죠. 와, 역시 롯데온의 아이돌은 다르네요. 이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두 번째 리뷰 가볼까요? 두 번째 리뷰, 커피하우스님입니다. 거실이 갑자기 카페처럼 변신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이거 하나 켜고 독서나 컴툭하기엔 눈이 조금 아프네요. 유유. 인테리어용으로 필요했던 거라 별 불만은 없어요. 암튼 좋아요. 웃음 웃음. 잘 쓰고 있어요. 이 제품,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용으로 찰떡인데요. 독서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으셨나 봐요. 그럴 땐 눈에 피로도가 적은 LED 전구로 갈아 끼워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스탠드는 없었다. 이건 인테리어용인가 독서용인가. 스플링 플로어 장스탠드입니다. 세 번째 리뷰, 온앤오프님입니다. 배송도 완전 빠르고 제품도 마음에 들어요. 밤마다 책 있다가 그냥 불 켜놓고 잠들어서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데 이 제품은 작동법이 쉬워서 조명 꼭 끄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불 켜고 잠들어서 엄마한테 혼나는 건 어느 집이나 다 똑같네요. 그래서 저는 책을 들고 잔답니다. 아하, 용의주도 하시군요. 이 제품은 푸트 스위치가 있어서 끄기 쉽기 때문에 이제 혼날 일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번째 리뷰, 독서는 내 운명님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늦은 시간 소파에 앉아 책 읽을 때도 좋아요. 늦은 시간 독서하는 당신, 지적인 매력이 넘치시는군요. 독서도 좋지만 숙면을 위해 스탠드는 잠시 끄고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멍청! 숙면 습관은 독서는 내 운명님이 알아서 잘하신다고 합니다. 자, 다음 리뷰 읽어볼게요. 다섯 번째 리뷰, 가미조아님입니다. 머지않아 국민 스탠드가 될 것 같은 예감이 팍팍 오네요. 상품평 잘 안 쓰는데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요만한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만족해요. 가미조아님, 좋은 리뷰 감사합니다. 가성비템으로 국민 스탠드가 될지도 모르는 스플링플로어 장스탠드. 재구매도 롯데온에서 해주실 거죠? 마지막 리뷰, 슬기로운 생활님입니다. 깔끔하고 예쁘네요.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구입할 땐 롯데온이 최저가였는데 쿠폰, 클로버 등 사용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롯데온에서 슬기롭게 아이템 구매하셨군요.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꿀팁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다양한 혜택을 받아 사실 수 있는 퍼스트 먼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10월 4일에도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퍼스트 먼데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분위기 있는 가성비 값 스탠드 리뷰를 읽어드렸는데요. 서연님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실제 구매자분들의 리뷰를 리뷰하니까 신선하기도 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조명 아이템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롯데온으로 와주세요. 그럼 안녕.